나를 갖다 공격하다니 니네 없어질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막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이천수 선수 참 좋아하는데요 이천수 선수가 국대에 입대하고 나서 바로 국가대표 되고 나서 바로 히딩크 조인트 가면서 하는 소리인거죠 이게 팀은 그냥 이따위로 해서 되겠냐 이래서 내가 골을 넣을 수 있겠냐 팀 좀 제대로 만들어봐라 지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않고 동료 선수들 타투하고 있어 이천수 선수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촉망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좀 나오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윤석열만 그 지지율을 넘기 때문인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자가 여길 들어와서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촛대뼈를 때리고 다니는 게 이게 좀 정상적인 행태입니까 아마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니들 하라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특수부 애들 백명환 동원에서 딱 사흘씩만 털면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을 놈들이 왜 이따위로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 생각이 턱 밑이 아니라 거의 코밑까지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죠 윤석열은 진짜 가소론 세리든 내가 봐준 게 얼만데 이 세리든 지금 단맛을 느끼는 부위까지 말이 올라와서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일이면 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박형준 다 무혐의 됐잖아 그렇죠 오세훈 다 무혐의 됐잖아 윤석열 따까리들이 아니면 가만 놔뒀겠어요 솔직히 제대로 된 검사라면 그거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걸 불기소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안심한 거야 그냥 들어온 손에 걔한테는 보이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적외선 탐지기 가면 손에 묻어있는 게 다 보이잖아 혈흔이 보이잖아 그렇죠 똑같이 얘는 그 더러운 손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앞에서 잘난 채를 하고 있는 거야 못 견디겠죠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기본도 안 된 놈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윤석열이 이번 진짜 또 망언을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나서 알았는데 전체를 다 보진 않았으니까 그 소음을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소득세 법인세는 인상시키는데 복지는 지출하겠대요 줄이겠대요 지금 평론가님께서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울적하고 우울할 때는 4강 결승 1차 토론에 유승민 주도권 토론 칸 51분쯤 있거든요 한 8분 정도 시간인데 만 년 묵은 스트레스가 쫙쫙 날아갑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윤석열 세워놓고 8분 동안 쉼없이 때리다가 중간에 딱 15초 원희룡한테 질문 딱 하나만 하고 계속 7분 45초 동안 때리는데 반드시 2명은 질문해야 되니까 15초 원 질문 딱 하고 맨 마지막에 물어보다 대답도 안 듣고 다시 윤석열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저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복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라는 것이 우리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말고 복지 제책이 뭐야 하나만 하세요 제가 윤석열 대신할 테니까 아 그래요 복지 어떻게 하실까요 물어보세요 복지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알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복지를 느리겠다 줄이겠다 어떤 같이 하겠다 어떤 생각이냐 아니 뭐 복지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돈을 펑펑 퍼주다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거렁뱅이로 만들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역시 또 김성수 평론가님은 윤석열을 너무 높이 평가해줘요 이런 대화가 됐을 것 같아서 무슨 재미로 보겠습니까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다시 하니까 축소냐 증대냐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냐를 물어보니까 갑자기 코로나 얘기를 꺼내요 코로나 이제 재정지원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 게 돈을 허투루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아 그 얘기 했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이 꼭꼭 확 돌아요 아니 코로나 재난지원금 준 거 그게 무슨 복지랑 무슨 상관이야 아 그래도 재난지원금이 전국민한테 가서 진짜로 집행될 때 그건 복지가 아니죠 그건 재난지원금을 준 부분이고 그거 말고 복지를 느리실래요 줄이실래요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뉘앙스상으로 약간 축소하겠다고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대답을 잘 못하니까 아는 얘기가 다 튀어나오는데 아는 얘기를 보통은 좀 들어주는데 유승민 후보는 한마디도 안 들어주고 전부 다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살이 났는데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복지를 하려면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법인세와 소득세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확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유승민 후보는 부가가치세를 느리자고 하거든요 그렇죠 부가가치세라는 건 모든 물건을 사는데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간접세 이거는 정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똑같이 증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제가 지금 취재해본 바로는 윤석열 캠프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중도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다 캠프에 있는 사람은 훨씬 극우라는 거예요 아니 김병민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를 못 섞는구나 김병민 정부는 거기는 나온 얘기를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세운 사람은 아니니까 원래 이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변인들의 거기에서 역할이 안 그러니까 내부의 정책팀과 윤석열과의 이런 갈등이 갈등 중에 많은 부분이 윤석열은 좀 더 중도로 가고 싶어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팀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가고 싶어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소득세와 법인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계층에 따라서 부자가 더 세금을 내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각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소득세랑 법인세 얘기를 꺼냈는데 아버지가 그 정도는 말해줬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데까지는 얘기를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복지는 줄이겠다라고 초반에 말하고 나중에 증세 논쟁으로 가니까 증세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이런 이런 게 필요해 복지가 이만큼 필요하구나 그럼 현재 우리 예산이 어때? 이렇구나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감당이 돼? 되는구나 감당이 안 돼? 안 되는구나 줄여! 안 되는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재정 적자를 낼 거야? 아니면 세금을 더 얻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층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대권 후보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케이크를 쌓듯이 스펀지 깔고 잼 바르고 스펀지 깔고 크림 바르고 이러면서 케이크를 만드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맞아요 윤석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케이크를 만드는 법을 아직 못 배웠고 이거 찍어먹고 아 이거 크림 이거 찍어먹고 아 이거 딸기 아 이거 케이크 스펀지 해서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먹어봤을 뿐 이게 종합적으로 뭐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머릿속을 들여다보자면 건담 프라모델을 사갖고 와서 봉지만 뜯어놓은 상태 그런데 설명서를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태로 5개월 앞 대선 한 달 남은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인간이 한 달 안에 저 모델을 조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설명서를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이 있는 것이고 그건 제가 비단 상대방이라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차라리 그냥 홍준표로 하고 정책을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이런 부분을 기사를 통해서 전달받아야 될 권리가 국민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면 토론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놈은 하나도 없어 세상에 민주당 토론 갖고는 어찌나 그렇게 그냥 꼼꼼하고 세세하게 따지고 재원 갖고 따지고 이랬던 놈들이 이 토론 갖고는 전부 다 말을 인용부호 적어가지고 붙여 붙여 붙여놓은 그런 기사밖에 없어 그나마 이 기사가 파이낸셜 뉴스가 해도 해도 안 되겠나 봐 법인세 소득세 인상한다니까 그냥 완전히 돌아버린 거야 우리 기업 사주님들을 갖다 어떻게 보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런 비판적인 논취가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없어요 한겨레나 경향 정도에 잠깐 있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분석 기사 자체를 거의 안 써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위대하신 중앙일보가 선택한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김건희 애교머리 자르고 등판 채비 이게 기사냐 저 지금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저 머리가 애교머리 아닌가요 애교머리죠 저 어떻게 잘라요 위로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더 위로? 그렇죠 저 원래 이렇게 길러서 옆으로 넘기는 거 아닌가요 애교머리는 넘기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게 애교머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머리들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현숙해 보이는 이게 남아있으면 귀여워 보일 수는 있어 젊어 보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뭔가 영부인이 되기에 조금 단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욕이 들을 수도 있어 약간 쪽짓머리 느낌으로 그렇죠 박근혜 같이 해보겠다는 거야 박근혜 같이 그런데 박근혜 머리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또 연상이 되니까 그래서 애교머리 자르고 등판 채비 이 애교머리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끝까지 고집했던 머릴 텐데 깻잎머리서부터 알잖아요 강북 깻잎머리들 강남에 와가지고 참 그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기사거리입니까 글쎄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쯤이면 후보의 부인도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의 배우자들 중에서 이렇게 대중들하고 접촉면이 넓은 걸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자기 직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의 부인 같은 경우는 한 대학병원에서 약국장 약사의 총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 기간에만 휴가를 딱 내고 그때 나와서 선거운동 한 것 외에는 일체 등장을 안 해요 맞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김건희 씨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지만 사실은 대통령하고 싶은 본인보다 영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양재동에 캠프가 있다는 이 소문이 있잖아요 그 양재동 캠프는 아내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소문을 확인할 수만 있습니다 그게 내용상으로 캠프로의 활동이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실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여하튼 되게 움직이고 싶은데 언론이나 유권자들의 반발 비호감 등의 벽을 넘어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해주고 있잖아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쿠션을 한번 쳐주는 것이 언론이 계속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갑니다 한번 해놓으면 반응을 보는 거지 이래놓고 이런 내용만 갖고 다 채워서는 진짜 이건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자 스스로가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아내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지금 당장 나서기는 곤혹스럽다 이거 한 줄 정도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 아내는 이렇게 나서고 다니더라 그러면서 이 정도 애교말이 자르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줘 저건 이제 김이상공이죠 등판이 그러니까 대신 간을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등판이 임박해서 대신 간을 봐주는 거죠 보고 나서 이제 또 며칠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동네 앞에 개 데리고 산책 갔다라는 종류의 댓글과 민심을 살핀 다음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 그냥 보너스로 하나 드리는 건데 윤석열이 제주 제2공항을 갖다가 이제 만든다고 하면서 원희룡을 갖다가 손을 들어주니까 홍준표가 천공수승은 확장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천공수승과는 안 듣냐 이렇게 센스 넘쳐 제2공항이 저기서 이슈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천공수승의 정법 강의가 동영상에 만 개거든요 만 개에 대해서 캠프마다 이슈별로 검색해서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요 준비를 해놨다가 툭툭 하나씩 던지는 거죠 천공은 좋겠어 거기서 돈 들어오니까 조회수만 올라가도 돈 들어오잖아 아 진짜 조회수가 2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총 합쳐서